람보르기니 데이 서울 2018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기는 아나운서 김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에서 10초로 열리는 람보르기니 데이 서울 2018에 많은 관심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사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람보르기니 브랜드 비디오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람보르기니 브랜드 비디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람보르기니 브랜드 비디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 Myers 여기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멀리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오토모밀리 람보르기니 한국 및 일본 지역 총괄 프랑체스코 카이치님의 인사말씀입니다.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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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국을 찾아주신 영업서비스 최고 책임자 페델이코 포스틴님을 우레이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요러어에서 여러분께 진입을 한 번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번째 공연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의 매력이 가장 긴다 평범에 주의한, 특히 마쇼 소수의 전체 그룹이긴 우리의 경헤에 대한 유형을 받게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두 가지 우리의 주인공은 이는 우리의 주인공은 아마도 우리의 주인공은 이는 우루스, 이 주인공은 주인공은 아마도 주인공은 지난해 년이의 주인공은 그리고 여기 우리의 주인공은 다른 주인공은 아마도 하지만 이전에 시작을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의 주인공은 우루스는 우리의 주인공은 wait a ray just from me to mind there's a no time in me we dress a super car we the body of an SUV and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recognized by everybody by all the price because after all the something new something your that generating a new sub-segment on the SUV and for x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에도 직접 얘기하는 쇼핑과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는 몇개의 수제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로 이게 마이러스 우울스 기 Pyhон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한 남고녀 그는 정말 너무 좋고, 정말 즐거운 차로 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는 좀 더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더욱 압도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여주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소중한 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다른 사무소에서의 과연 소중한 사무소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상점에서의 수상자들이 SSS 부러 지목식으로 저희의 대학에 대한 공간과 제작 기술을 dzTER으로 그리고, 그리고 쉽게 велาร, 이것을 만들어, 성주의 네 가지 교회 we are a veryールosis super sport car we are producing most probably the almost probably the best super sport car in the world and we told in the rules we want to have as you can see here the best characteristic of a super sport car means we want to be the best in driving dynamics in design and in emotion typical characteristic of a super sport car but this was not enough 다음 주에 우리의 기술을 통해 이내가 있는 새로운 건축을 새로운 차라고 이는 수V 섬유 그래서 we take all the competition available at the time being and we tell to our technicians yes, but beside the characteristic of a supersport car we want to combine the best in terms of driving comfort on both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luminance and versatility so, at the end of the day we were able and I am proud to tell that we succeed 자체에는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어려웠고, 우리가 과한 명령의 containing, 이미 한국의 대한민국을 사서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이에는 그것을حد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동적으로 시술하다고 했죠. 그것을 전망하고 그렇고 다음을 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첫 번째 단단이, 가장 중요한 단단이 이의 엔진은 이 엔진을 그리고 이 엔진을 이는 엔진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첫 번째는 우리의 엔진을 결정해 주신 우리의 엔진을 엔진을 이기고, 공급 기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왜냐하면 이 엔진을 이는 모든 시간대에서 이는 모든 기능을 제거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 주신 모든 정체를 전용 차는 10CM에 215NM에 216LM에 300M에 216LM에 215NM에 285NM에 충전될이도 있고 이 타입이 높은 기준으로 가정비구정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완벽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은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600 m2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163 PSL, 그래서 이 건축은 더 높은 This is the engine. but in order to have the best performance, we know that power to weight, the ratio between power and weight is the fundamental indicator to give you the possibility to have the best performance possible. And thanks to our knowledge in lightweight materials that we experienced in the past year and we were able to demonstra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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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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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